네 2프로가 만난 1프로 오늘 초대한 손님은 무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전에 우리 무역이라고 하면 아 오파상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름이 있었습니다만 이분은 어떻게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회사를 하나 갖고 계신데 직원이 그리 많지는 않고요. 우리가 어찌 보면 요즘 한번 구상해 볼까 하는 1인 기업의 어찌 보면 또 샘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무역업을 하고 계셔서 평소에 무역과 관련해서 궁금했던 점까지 좀 함께 여쭤보려고 나와주십사. 저희가 졸라서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릴까요? O2 글로벌 코리아의 송일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송 대표님은 제가 이런저런 걸 뒷조사를 좀 해봤더니 레일? 철도용 레일? 우리는 보통 레일이라고 하면 기찻길에서 많이 보는 거니까 그냥 철도용 레일이라고 입에 붙었는데 사실은 레일이 철도용 말고도 있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레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보는 지하철용 아니면 기차용 레일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광산용 레일도 있고요. 광산, 그러니까 탄광 안에 들어가는 기차에 까는 레일. 네. 그렇습니다. 운송용으로 사용할 때 필요한 광산용 레일이 있고 그런 레일들은 좀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말로는 경레일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라이트레일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라이트레일이 가벼운 레일이니까 경레일이죠. 맞습니다. 그런 것쯤은 우리도 알아요. 그리고 이제 크레인 레일이라고 또 있는데요. 그거는 주로 부두에서 운송용으로 사용할 때 무거운 것들을 사용할 때 당연히 크레인 레일은 사이즈가 좀 많이 크겠죠. 무겁고. 크레인은 부두에서 밑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하게 본 적은 없는데 그 녀석도 레일 위를 달리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좀 다릅니다만 다 비슷하게 생겼겠네요. 네. 광산용 레일, 철도 레일, 크레인 레일 전부 다 운송용입니다. 그런데 송 대표님 이분은 이 레일을 만들어서 파시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이런 레일을 사다가 페루 같은 남미 지역에 주로 그 레일을 파는 일을 한국인 시죠. 송 대표님은? 네. 그렇습니다. 인이 하고 계세요. 한국인이 중국에서 레일을 사다가 페루에 레일을 파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꼭 그 나라에만 파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만. 네. 중계무역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삼국간 무역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국내의 레일을 해외로 수출한 일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취급하는 레일을 생산하는 국내 공장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처음에는 안 그래도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처음에 발견하고 시작하시게 됐어요?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중국산 레일 사다가 페루에 팔아야지 이게 아니라? 네. 처음에는 국내 레일 공장이 있었습니다. 한 15년 전 얘기인데요. 당시에는 국내 공장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공장의 제품을 페루로 수출한 일을 제가 무역회사에서 직원으로 과장으로서 담당 과장으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아. 그럼 레일 만드는 회사는 따로 있고? 네. 따로 있습니다. 송 대표님이 송과장이던 시절에는 무역회사에 다니던 송과장이었고. 그렇습니다. 그 무역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국산 레일을 사다가 페루에 납품하는? 네. 당시에는 페루만 공급을 하는 일을 담당했었죠. 여기서 레일이라고 하면 철도 레일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다고 했는데 광산 레일도. 하필 왜 페루예요? 페루라고 레일 필요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레일 필요한 나라가 왜 하고만은 저 우리 반대편 쪽에 있는 거기다 파셨을까 싶어서요. 네. 페루가 이제 나라의 특색이 광산업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아. 주력산업이 땅에서 자원 캐는 나라군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수산업이고 세 번째가 관광업이고 한데 페루가 땅덩어리가 남미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았는데. 1번은 브라질이 제일 큰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2번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아. 3번이 페루예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일부 국민들은 이제 페루하고 칠레를 좀 헷갈려 하시는데. 네. 칠레는 저 밑에 있는 긴 나라가 칠레고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페루입니다. 붙어 있긴 하죠? 네. 붙어 있습니다. 칠레는 서해안을 따라서 길게 있었던 것 같고 남미에. 네. 맞습니다. 페루는 거기에 붙어 있는. 네. 그러나 땅덩이가 남미에서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커요? 네. 세 번째로 크고요. 한반도에 16배 정도 됩니다. 클 걸로는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크네요. 네. 인구가 한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바닷가 쪽에 거주를 하고 있고 안쪽으로 좀 들어가면은 안데스 산맥 쪽으로 해가지고 수없이 끊임없이 이어진 안데스 산맥이 저는 국토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세로로 지르고 있습니다. 바닷가에는 칠레가 있는 게 아니라 페루도 바닷가가 있으면 칠레에 위에 붙어 있는 나라인가 봅니다? 네. 바로 위에 붙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산이 많고 우리나라처럼. 네. 그렇습니다. 더 들어가면은 내륙 쪽으로 더 들어가면은 브라질하고 접균형 지역인 아마존이 있습니다. 아. 알겠어요. 안데스 산맥이 이제 페루에. 네. 마추피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잉카유적 이런 걸로 딱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그런 나라에는 광산이 많으니까 광산이라고 하면 땅 파서 거기서 뭔가 자원을 캐는 걸 텐데 우리도 예전에 석탄 같은 거 그렇게 캤으니까요. 맞아요. 석탄 캐로 들어갈 때 보면 석탄을 캐서 씻고 나와야 하니 구루마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구루마를 레일로 깔죠. 그렇죠? 네. 그 용도죠. 남미에서도. 그런데 거기서도 필요는 하겠는데 다른 데도 팔죠. 다른 데도 팔고 페루에도 팔았던 거죠? 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조금 확장이 돼서 남미에 한 남미 북미 합쳐서 한 10개국 정도에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아시아 쪽에도 한 10개국 또 중동 유럽 쪽에도 한 10개국에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역회사 송과장님은 그 당시에 송과장님은 페루 담당이었나 봐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철도 레일 사다가? 네. 그러다가 어떻게 지금 독립을 하게 되셨어요? 네. 한 5년, 14년 정도 된 얘기인데요. 당시에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의 무역회사가 하단 주 비즈니스가 좀 덩어리가 좀 큰 비즈니스 쪽으로 했습니다. 철강 쪽하고 화학 쪽. 네. 우리나라의 그런 제품들을 이제 세계 만방에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네. 그런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의 리스크도 좀 아무래도 좀 많을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지고 나서 이제 결국은 또 투자도 좀 잘못된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무역회사가요. 무역회사는 여기서 사다가 조기다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많이 남지 않겠구나라는 예상은 할 수 있는데 제가 잘 모르니까 망할 일은 없지 않나? 돈을 못 벌면 망하죠. 하기에 직원 월급 줄 만큼도 못 벌면 망하긴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였어요? 아니면 뭔가 좀 위험한 뭔가를 하다가. 직원이 한 20, 30명 정도 됐었고요. 일단 뭐 인건비도 적은 편은 아니었던 거고.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또 전자 쪽에 투자를 했었는데. 그 일이 좀 잘못돼가지고. 거기서 좀 데미지가 많았습니다. 전자 쪽에 투자를. 그러니까 무역회사 본연의 일은 아니고. 네. 투자였습니다. 아. 투자를 했다가. 그렇게 하면 또 회사 어려워질 수는 있죠. 그렇게 해서 그 회사가 문을 닫아서 어쩔 수 없이 독립하신 겁니까? 아니면 독립이라는 게 그런데 무역회사 직원하다가 무역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면 다 독립하죠. 당시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내의 레일 공장의 제품을 사서 페루로 수출한 일을 했었는데 일부 제품은 이제 이미 선적이 되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오다가 이미 확정돼서 돈을 먼저 받은 선수금을 먼저 받은 건도 있었고. 물건은 안 나가고? 물건은 아직 안 나가고. 그런 건도 있고 하다 보니까 회사가 망가졌을 때 이제 페루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네 돈을 보냈는데 물건 좀 빨리 실어줄 수 있느냐? 아. 회사가 문 닫으면 그 물건 못 올까 봐? 그렇죠. 아. 송과장 우리 아직 물건 실을 때는 안 된 건 아는데 당신의 회사 뒤숭숭하다고 하니 얼른 우리 물건 좀 실어달라. 자칫하면 그 물건 채권자가 압류하면 못 나오니까 부탁할 수 있는 얘기네요. 네. 그런 일도 있고 또 이미 운송 중인 화물도 있었고요. 부산에서 페루까지 가는 데 한 4, 50일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운임을 아직 지급을 못 했을 경우에. 아.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물건이 페루에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회사에서 물건을 안 내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아. 압류? 네. 뭐 그런 비슷한 건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아. 예. 그 당시에도? 네. 당시 있어가지고 그런데 어차피 선박회사든지 아니면 페루의 바이어라든지 에이전트라든지 뭐 아니면 하다못해 그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는 공장이라든지 전부 다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돈을 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회사가 못 낸 그 뱃삭을 어떻게든 내야. 그렇죠. 페루에다 그 짐을 부려줄 것이고. 네. 아무튼 다 돈 필요한 일이네요. 네. 그랬는데 제가 돈을 마련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니었는데. 제가 당시에는 이제 저희 동료들이 대부분 회사가 이제 문 닫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이제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저는 알아봐야죠. 네. 그런데 전부 다 저한테 와서 해결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고 하는데. 평소에 거래하던 분들이. 네. 그런데 제가 또 나몰라라 하기는 좀 그렇고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해가지고 제가 이거 해결될 때까지는 여기 있겠다라고 했고. 그런데 운 좋게도 다행히 그쪽에서 사장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가지고. 무역회사 사장님이? 어떻게든 돈 구해서 레일값 못 치른 거 있으면 그쪽 생산 공장에 치러주고. 네. 뱃삭도. 뱃삭도 치러주고. 네. 그래서 해결이 나중에 다 됐습니다. 사장님 돈으로 송과장은 생생 냈네요. 해결했어요. 네. 그렇게 해결이 되고 나니까 공장에서 저한테 혹시 사업자를 한번 내보는 게 어떻겠느냐. 내면은 도와주겠다. 한번 같이 해보자. 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당시까지도 계속 해외 영업만 했었지. 아 알겠어요. 회사는 망했으니까. 그럼 레일 만드는 생산하던 그 레일 회사는 그 무역회사 대신 다른 무역회사를 찾던가. 아니면 본인들이 다이렉트로 페루에다가 맨날 전화도 하고 하면서 물건을 팔든가. 네. 사실은 그 공장의 수출 담당 과장이 스페인을 잘합니다. 그래서 페루하고 사실 직접 다이렉트로 일을 해도 됐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3개월 정도 이렇게 있어주면서 해결해 주는 거 보니까. 아. 부도난 회사에 굳이 딴 회사 찾아 안 가고. 아. 책임감이 있구나. 우리 송과장. 그렇게 느꼈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아까는 제가 에이 사장님 돈으로 생생 냈네요 하고 웃고 넘어갔지만 사실은 다들 나살딜 찾아야지. 결국 그 회사는 망했죠. 무역회사는. 네. 없어졌습니다. 그런 회사에 남아서 뒤치다거리 하면서 그러고 나면 뒤치다거리 해 준 거래선들이야 이제 아무 일 없이 무마 되겠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나는 터벅터벅 회사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쉽지 않은데. 뭐 아무튼 저도 나름대로 책임감도 있었고 담당자로서. 그리고 또 다들 또 저한테 연락을 해서 부탁을 하다 보니 또 제가 외면을 할 수는 없었고요. 원래 그런 거 약한 스타일이에요? 송 대표님? 아.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쉽지는 않은 일인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했을 거다 싶어요? 네.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감 강한 송 과장을 눈여겨본 레일 회사의 담당자가. 네. 공장의 담당자가. 우리가 직접 페루에다 팔아도 되기는 하는데. 네. 어차피 우리는 한 번 무역회사 거쳐서 거래하는 루트가 있었으니. 그렇습니다. 왕이 없어진 그 무역회사 같은 역할을 해 줄 회사 하나를 그냥 차리세요 송 과장님이. 뭐 차리세요까지는 아니고요. 혹시 그럴 마음이 있느냐. 있다면 한 번 해봐라. 우리가 도와주겠다. 같이 해보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말이네요. 차리세요. 내지는 차려주세요. 차리시겠습니까? 이런. 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해외 영업만 했지 재무나 격리 쪽도 전혀 모르고 관리 쪽도 전혀 모르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두렵고 사업자 등록증은 어떻게 내는 것지도 모르고 아는 것도 없고 했었는데 제가 친한 지인 형님을 한 번 만나가지고 상담을 했더니 그분께서는 너무 주저없이. 야 사업은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회 있으면 그냥 시작하는 거다. 네. 그래서 저도 그냥 주저없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15년 됐습니다. 15년이 흐른 후에 보니까. 네. 그 조언이 맞는 거였어요? 아니면 큰일 날 뻔했던 거였어요? 원래 사업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까? 해보시니까? 뭐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아. 페이스 바이 페이스. 저 경우에 이제 좀 운이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무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엔. 네. 그거 어려울 게 뭐 있나. 늘 하던 일 회사에서 하던 일 대표로서 하십시오라는 일이고 저쪽에서 물건 살 사람 기다리고 있고 그동안 해도 사갔으니까 페루에서 이쪽에서는 물건 팔 사람 기다리고 있으니 중간에 연결만 해주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셨어요? 사실 오더를 받더라도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오더를 받으면 우리가 뭐 공장에다가 9,700만 원을 줘야 된다. 300만 원은 우리 마진이고. 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 9,700만 원이 있어야지 돈을 주고 사고 나중에 돈을 받는 절차가 그렇게 되는데 제 당시에는 뭐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었어요. 하기가 그게 뭐 또 200만 원어치만 주세요도 아닐 거고 몇억 원어치씩 시킬 수도 있으니. 아. 그게 그러면 공장이죠? 저쪽에 페루에서 5억 원어치 보내랍니다. 페루이시죠? 저 공장에서 이제 5억 원어치 갈 거예요 하고 서로 연결해 주고 끝이 아니라 일단은 내가 사고. 그렇습니다. 내 창고에 넣어놨다가 내지는 뭐 일단은 형식적으로는 내가 내 돈 주고 사야 된다는 거죠? 네. 아. 그래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랬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공장의 담당 부장님께서 나중에 돈 받으면 돈 달라고 해라 라고 해 주셔가지고 네. 처음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벽이었었는데 그렇겠네요. 쉽게 넘었습니다. 그래도. 하기가 그 목돈 없으면 못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다고 뭐 한 건이 끝나고 나서 다음 건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몇 건이 물려 있으면은. 그렇죠. 그렇죠. 먼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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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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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무역업은 원래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냥 서로 연결만 해 주고 부동산 중개업 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네. 보통 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먼저 돈을 주고 사서 예를 들어서 100원에 사서 103원에 팔고 나머지 3원은 마진을 챙기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가지는 에이전트 식으로 일을 하는 거죠. 공장에서 103원에 거래 금액을 정해놓고 바이어한테 이거 103원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바이어가 공장에다 103원을 주고 물건을 선적을 하고 우리는 이제 공장으로부터 3원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말씀하시는 건 보면 후자가 쉬울 것 같은데 둘이 연결만 시켜주고 성사되면 중간에서 소개비만 받는. 네. 그렇게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에이전트 식으로 소개비만 받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돈 떼이거나 뭔가 문제가 생길 일은 적은데 뭐가 그렇게 하면 뭐가 단점이에요? 단점은 그렇게 하다 보면 공장과 바이어가 다이렉트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거고.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때로는 우리가 평소에 3원을 먹는다고 해도 때로는 봐가지고 우리가 4원을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내가 얼마에 사와서 조금 더 붙이고 팔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철강 가격이 갑자기 며칠 사이에 올랐다든가 하면 이 정도는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리즈너블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조금 더 리스키한 만큼 많이 남는다는 거네요. 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겠네요. 말씀하셨듯이 한국에 있는 레일 공장이 이 레일 어디로 나가는지 이미 알잖아요. 받는 페루의 어떤 광산 회사든 어디든 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서로 연락하지 않나요? 보통 우리 다 친구 친구 소개시켜주면 그냥 알아서 자기들끼리 연락하고 술 마시고 하듯이. 네. 그때 당시에 공장의 분들하고 저랑 같이 페루도 출장도 몇 번 갔었습니다. 바이도 같이 만나고 상담 같이 하고 돌아다니고 긴 여정을 같이 했었는데 당시에만 해도 철강 쪽에서는 좀 의리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서로 함부로 침범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관행이 있었는데 불과 몇 년 뒤에 그 공장이 다른 회사 인수가 됐습니다. 우리 한국의 레일 제조 공장이? 네. 유일한 레일 제조 공장이 다른 회사로 인수가 됐는데 새 오너는 철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오너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오너는 이제 오토글로벌을 굳이 끼고 할 필요가 있느냐. 오토글로벌은 송 대표님 회사? 네. 맞습니다. 다이렉트로 일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런 생각 나죠.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로서는 아주 어려운 난관이 있었죠. 그렇겠어요. 어느 날 저쪽에서는 물건 계속 사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주문이 안 오고. 네. 당연히 눈치채셨고 보니까 그러고 있었겠네요. 네. 아니 나중에 아예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이렉트로 할 테니 오토글로벌은 중국산을 공급을 하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그럼 이제 일감이 떨어진 건데. 네. 그래서 정말 난감했었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에 어디에 어떤 공장이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었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레일을 사서 이제 페루에 가서 이제 이 제품 써보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국에 레일 공장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정도의 품질을 생산하고 있는지. 뭐 얼마나 신뢰도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는 지인들을 총동원해서 중국에는 레일 공장을 전부 다 방문을 한 번씩 했고. 중국에는 레일 공장이 많던가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는 하나밖에 없는. 네. 뭐 4, 5군데 있습니다. 아. 일일이 가서. 네. 그런데 공장이 보통 이제 시내에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외곽에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 가까워도 한 시간 반 정도 가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 갔다 오는 것도 사실은 뭐 큰일입니다. 이야. 그거는 뭐 미리 사전에 뭘 아는 것도 아니고. 네. 정말 그 회사에 전화하거나 이메일 보내서. 네. 나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이런 건으로 가서 뭔가 상의 좀 하고 싶으니. 네. 언제 찾아뵙겠다. 네.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럼 와라. 네. 그래서 레일을 그럼 페루에다가 팔아볼 테니 허락해 주세요 하는 회사를 찾아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물론 뭐 모든 공장들이 같이 한번 해보자.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는 했는데 어차피 뭐 저희는 그중에 한 군데 공장만 골라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공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뭐 품질관리 시스템이나 뭐 실제로 만들어진 제품을 한번 이렇게 검사해 보기도 하고. 또 회사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고 얼마나 믿음이 가는지도 느껴보고. 하기가 한 번 되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한 군데 공장을 결정을 해서 그 공장하고만 일을 하기로 도와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제품 주겠다 이거죠? 네. 공급해 줄 테니 많이 팔아라. 팔아와라. 네. 그런데 그 페루에서 그동안 우리 레일 사갔던 광산 회사. 그 회사도 또 의리 없네요. 그동안은 미스터 송 하던 송 대표님 오투글로벌이라는 무역회사에서 레일 사가다가 레일 공장에서 연락 왔다고. 네. 낼름 그렇게 저 그 다이렉트로 그렇게 붙으면 너무 합리적이다. 그런데 뭐 저로서는 마음 아픈 일인데 또 뭐 그렇게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새로 이제 잡은 그 레일 생산 업체 레일을 페루에다 갖다 팔려면 그때 그 배신자 고객. 그 고객한테 또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아 또 그러면 또 어휴 웰컴 하던가요 또? 제가 레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고 레일에 대해서는 그 광산 회사에서는 네. 뭐 미스터 송 하면은 그래도. 아 페루의 레일 업계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국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오케이 하고 믿어줬고. 아하. 품질 관련해서 나름대로 컨트롤이 잘 됐는지 공장에서 협조도 많이 해줬고 해서 네. 뭐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페루에서는 한국산 레일을 사서 쓰기도 하고 중국산 레일을 사서 쓰기도 하고 그럽니까? 페루의 광산다? 아 현재는 한국산 레일은 없습니다. 한국의 레일 공장이 다른 공장으로 인수가 되었었고 그로부터 한 3년 뒤에 레일 공장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왜요? 한국에 수요가 너무 없습니다. 아 페루에다 가끔 파는 거 가지고는 유지 안 된다? 네. 그 공장이 페루뿐만 아니라 세계에 여기저기 많이 팔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중국산에 밀려가지고. 벌받았네. 우리나라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러면 중국산 레일. 페루로 가는. 알겠어요. 레일이라고 하니까 레일을 수출하려면 어디다 담아서 수출하나 이것도 좀 하고요. 레일이라고 하면 길잖아요. 가래떡 같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보통 그러면 그 둘둘 말아서 팔아요. 어떻게 어떻게 해요? 말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레일 공장에서 옅다 레일 다 만들었다 갖고 가라 라고 하면 그 제품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제품 생긴 거는 일반 우리 지하철에 보는 레일하고 모양은 거의 흡사합니다. 네. 광산용 레일은 좀 작겠죠? 네. 작습니다. 좁은 데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럼 긴 철봉같이 생긴 느낌일 텐데. 네. 보통 한 피스당 6미터짜리, 10미터짜리, 12미터짜리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기차레일 같은 경우에는 25미터짜리. 네. 그래서 이제 레일과 레일을 연결할 때 보면은 이제 우리 기차 타고 가면은 중간에 덜커덩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소리가 많이 났고 요즘에 이제 레일 할 때 용접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서 이제 그런 소리가 거의 안 나고. 아 예전에는 그냥 레일을 깔고 깔고 하다가 중간에는. 이음새가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그거 약간 벌려놔야 또 여름에 늘어나면 싹 붙게 하는 거라서. 그런데 지금은 용접을 해버려요? 네. 지금은 용접을 합니다. 그러면 여름에 엿가락처럼 늘어나면 어떡해요? 그거보다 가만해서 용접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차 지나갈 때 덜커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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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안 나요? 네. 아 그렇군요. 길이는 얼마큼 잘라요? 생산할 때는 뭐 공장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생산할 때는 한 20미터에서 25미터 정도로 잘라가지고 원하는 만큼 6미터 단위를 자를 때도 있고 10미터, 12미터 단위를 절단할 때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들어서 트럭에 일단 옮겨서. 네. 크레인으로 들어가지고. 아 사람이 못 들죠? 네. 저게 보통 작은 레일도 한 10미터 되면 150킬로 이렇게 되니까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 크레인 불러서 트럭에다 실어서. 네. 트럭으로 실어가지고 이제 부두로 이동을 하고. 네. 부두에서는 땅에 내려놓았다가. 네. 그것도 크레인이 내려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땅에 내려놨다가. 비 맞지 않게. 비 맞으면 이제 녹이 많이 있으니까. 네. 비 맞지 않게 보관을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배에 실어야 되는데 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컨테이너 배하고 벌크 배 두 가지가 있는데. 컨테이너 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컨테이너 안에 싣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벌크 배는 주로 이제 뭐 곡식이나 광물 같은 거를 운송하는. 네. 그런 데다가 실어서 운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컨테이너 선은 사진에서 봤어요. 배 가판 위에 막 컨테이너들을 쌓아 올리더군요. 네. 벌크 선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벌크 선은 배가 있으면은 그 구덩이가 한 3개, 4개가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다가 주로 이제 뭐 한 구덩이에다가 뭐 곡물을 다 채우고. 네. 나머지 구덩이는 다른 제품이 쉽고 주로 그러는데. 그럼 가판에 이렇게 구멍 뚫어놓은 거예요? 물건 실을 수 있게? 네. 그렇습니다. 아. 간단하군요. 네. 거기에다 그냥 이 레일을 실어서 나르는. 네. 얼마쯤 해요? 그 한 개. 그러니까 레일이 한 10미터? 네. 보통 뭐 10미터라고 보시면. 10미터짜리 레일이면 그런 건 이제 쭉 길게 이어야 될 텐데. 네. 10미터짜리 레일 한 개에 얼마예요? 얼마쯤 됩니까? 보통 이제 철강 쪽은 가격을 얘기할 때 톤당 얼마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렇겠죠. 당연히. 네.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하기에 내일에 물을 먹여서 팔거나 그렇지는 않을 테니. 그렇죠. 톤당 얼마쯤 해요? 네. 그래서 톤당 지금 중국산 가격은 뭐 한 600불 정도. 아. 네. 600불 정도 되고 한국산이 있었다면 뭐 한 800불 정도 되고 일본산은 한 1000불 정도. 요즘 일본산도 있죠? 네. 일본이 시장이 제법 되기 때문에. 내수도 있을 거고 일본 내에서 철도 깔고 하면 자기네 거 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600불짜리 중국산이 페루로 도착하면 운송비도 들 텐데. 네. 운송비는 뭐 한 50불 정도 잡으면 됩니다. 아. 650. 네. 되겠죠. 일본산에 비해서 많이 싸네요. 중국산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페루같이 좀 아무래도 좀 후진국에 가까운 그런 나라들에서는 알뜰한 보기가. 품질보다는 가격을 좀 중요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철도 레일이 품질이 좋으면 뭐가 좋고 나쁘면 뭐가 나빠요? 그게 그거 같은데. 네. 나쁘면은 기본적으로 그 철의 성질이 너무 물르면 안 되고요. 네. 단단해야 돼. 단단해야 될 만큼 단단해야 되고. 네. 너무 무르거나 하면 안 되고 또 기본적으로 이 진직도라고 해가지고 이 제품은 항상 일직선이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약간 휘어있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네. 생산 과정에서 그럴 수 있고 운송 과정에서 어디에 튕기거나 땅에 떨어지거나 하면은. 상해요? 역가락처럼 휘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불량이죠. 안 써야죠. 그렇게 되면 불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반품하거나 안 팔면 되는 거니까. 불량이 아닌 거는 중국산이나 일본산이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요. 그런데 그게 이제 중국의 레일 딜러랑 한국의 레일 딜러, 일본의 레일 딜러를 봤을 때 서로 보는 관점이 약간씩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 일본의 레일 딜러는 한국산 제품, 중국산 제품을 평가할 때 한국이 중국보다 조금 좋은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산 딜러나 공장 입장에서는 일본산 레일은 정말 좋긴 좋은데. 좋다는 거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뭐가 좋은다는 거예요? 모르는 저로서는. 레일이 쇠로 만든 레일이면. 그러니까 이 일직선도 약간의 허용 오차가 있거든요. 철강이다 보니까. 그런데 일본산은 허용 오차 근처도 가지 않고 완전히 일자에 가깝고요. 그러려면 성의권 만들면 돼요? 아니면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기술이 많이 필요하죠. 똑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하우가 알려주지는 않지만 그런 게 있는 것이다. 지금 저희가 중국산 레일을 일본으로도 소량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 가서 손을 보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클레임까지는 아니고요.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약간씩 휘어져 있는 거 바로잡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하기도 합니다. 오래 가기도 해요? 내구성 내지는 중국산 썼더니 20년이니까 다시 갈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일본산은 100년간에. 그런 문제 있습니다. 철을 만드는 기술의 차이군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철에 철 만드는 공장의 수준이 국가의 수준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철 자체의 재료의 경쟁력이죠? 재료의 경쟁력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제품, 완제품의 경쟁력도 되고. 만드는 과정에서? 네. 재료 같은 경우에는 철의 6대 화학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탄소, 인, 규소, 망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쉽게 얘기해서 일본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느 포인트를 찍었을 때 그 포인트에서 함유하고 있는 그 6대 성분이 어느 지점이나 대부분 균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산 제품은 어느 부분에는 탄수가 좀 심하게 많이 높고 또 어느 부분을 찍으면은 그쪽을 검사를 하면은 또 어떤 다른 성분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네. 균일하게 안 비벼졌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철판 내지는 강을 만들 때 자체의 노하우의 차이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차이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완제품을 봤을 때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10미터짜리 제품이면은 10미터와 10미터를 잃을 때 그 단면이 평평하게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응접할 때도 딱 맞죠. 네. 그리고 레일이 있으면은 가운데서 이렇게 반을 나눴을 때 오른쪽 왼쪽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씩 찌그러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그냥 싸게 샀으니까 이거 받아야지 뭐 이것까지 다 갈라내기 시작하면 얘네 거 못 써. 이제 이런 수준인가요? 죄송합니다. 중국산 레일을 취급하시는 분한테 여쭤볼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면은 대부분 뭐 별말 없이 넘어갑니다. 알겠어요. 이 질문은 안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는 되게 궁금하니까요. 얼마나 버세요? 직원은 몇 명이십니까? 오토글로벌에. 네. 직원은 지금 두 명 있고요. 전부 다 자기 전문가라서 알아서 자기 일은 알아서 다 잘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시간만 많고 여력만 되면 사장님 혼자 할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또 제가 하는 일하고 직원이 하는 일하고 저희는 좀 확연하게 구분을 해놓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그쪽 일을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저보고 하라고 하면은 뭐 하기야 하겠지만은 제 본연의 일을 또 못할 수 있는.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무역회사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그 중에 하나니까. 무역회사의 대표 한 분 예를 들면 직원 A가 있다. 네. 그러면 직원 A가 하는 일은 평소에 뭐고 대표가 하는 일은 뭡니까? 뭐 다른 회사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회사를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쉽게 얘기해서 오더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주로 제가 거의 전력으로 하고요. 오더면 영업. 네. 영업적인 면이나 새로운 건을 만들어내는 가격 조율하고 오더 확정까지는 제가 주로 하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생산이 확인되는 것까지도 제가 물론 확인을 하는데 선적 관련된 거. 아. 보내고 잘 갔느냐 확인하고. 네. 뭐 서류 관련해서. 네. 네. 뭐 은행에 제시해야 될 서류들이 보통 한 몇십 장 되거든요. 아. 무역하려면. 네. 그런 거 준비하는 거는 주로 이제 직원이 하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영업을 하려면 페루나 혹은 다른 곳에서 레일 필요한 광산 혹은 뭐 다른 레일도 있을 테니 레일 필요한 철도청 뭐 그런 회사들 가서 혹시 레일 안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네. 뭐 그런 셈입니다. 어. 그냥 다짜고짜 가서 레일 혹시 안 필요하십니까? 이러는 게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레일이라는 제품 자체가 철강 중에서 뭐 수요량이 아주 적은 품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도 공장이 없어지게 된 거고 결국은. 네.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세계적으로도 어. 좀 나름대로 크게 잘하고 있는 업체들끼리는 서로 다 잘 알고 지냅니다. 얼마 되지도 않고요. 네. 레일 생산 업체도 그렇고. 네. 레일의 수요처도 뻔해요? 네. 뭐 그런 셈입니다. 수요처도 뻔하고 중간에 딜러들도 서로. 네. 서로. 예를 들어서 유럽산 레일을 저희가 구매할 때는 유럽에 있는 저희 에이전트 통해서 사고 또 그 에이전트가 중국산 레일을 살 때는 저희를 통해서 중국산 레일을 구매하고. 아. 그러면 중국산 레일을 유럽에 팔기도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참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고 했는데 왜 그럼 중국의 업체는 직접 그쪽에 페루에 갖다 팔거나 페루에서 레일 필요한 회사는 중국 회사에 전화해서 레일 주세요 하지 않고 중간에 거치죠? 어차피 뻔한 시장이라면서? 어. 그게 중국 공장하고 이제 한 3, 4년쯤에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 저희가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한국 레일을 페루 시장에 공급했던 회사입니다. 믿고 한번 도와주세요. 네. 우리가 한국에서 할 때 독점으로 했었는데 이 공장하고도 독점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뭐 많이 도와주겠다. 많이 팔아라. 라고 정도만 했지 사실 독점권을 정확히 부여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계약서는 안 썼고요? 네. 계약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일단 도와주겠다고 했으니까 한국 돌아와서 열심히 몇 번 팔았죠? 페루에다 연락해서 스펙도 알려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몇 번 했는데 얼마 지나니까 나중에 페루에 있는 저희 에이전트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에이전트는 페루의 광산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거고요. 페루의 광산회사를 또 접촉하고 전화하고 하는 별도의 저쪽 매수 측 중개인이 있군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루 같은 시장은 저희가 광산회사와 거래할 때는 에이전트가 한 회사가 있고요. 또 중간에 스타키스트라고 하죠. 그런 회사랑은 저희가 직거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에이전트가 전화가 와서? 네.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중국 공장에서 바위한테 직접 연락을 했다. 아, 광산회사에? 네. 그럼 중간에 매수 측 중개인, 매도 측 중개인 둘 다 뛰어넘고? 네. 그렇습니다. 이건 합리적인 녀석들이 있나. 왜 그랬대요? 그거 좀 중간에 수수료 아껴서 유통 단계 줄이려고 그랬던 거겠죠? 뭐 사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거를 중국 공장에다가 컴플레인을 해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은 정말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최초에 씁시다 했던 독점 공급 계약서. 그게 있었으면 이제 법정에서 봅시다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없으면 어쩔 수 없네 뭐 이런 상황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당하셨는데?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 문제는? 고민을 하다가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 얘기를 안 했어요. 왜 너희들이 우리 바위한테 직접 연락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레일 공장하고 저희가 거래를 몇 번 했어요. 페루의 바이어가 뭐 그 한 바이어만 있는 게 아니고 하니까. 아 그 공장에서 안 사고 다른 공장에서 레일 사다가? 네. 페루의 그 광산 아니고 다른 곳에다가? 네. 몇 군데 팔았죠. 아 네. 광산 회사가 보통 구매를 하면은 1년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안 사니까 연락을 한다고 해가지고. 얼마 두 달 전에 사갔던 바이어가 바로 또 사는 그런 경우는 잘 없으니까요. 네. 무시하고 그럼 없었던 걸로 하고 그럼 난 다른 데 팔지 했다는 거죠. 네. 중국 공장에 기존에 거래하던 공장한테 얘기를 안 하고 조용히 다른 공장하고 거래를 했는데. 너희 거 안 팔아줘요 나도 뭐 이런 셈이죠. 네. 그런 셈으로 했는데 나중에 그 첫 번째 거래했던 중국 공장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미스터 송이 화났다. 어 그러니까 중국에서 선적을 할 때 그 수출 통과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자료를 자기네들이 다 취합을 하거든요. 그 제품에 관련해서는. 그런데 중국에서 페루로 나간 게 있는데 저희 회사가 뜨니까 저희 회사 이름이 뜨니까 이제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다른 회사의 레일을 페루에 팔았는데도 송 대표님께서. 네. 다른 그러니까 원래 송 대표님 뒤통수 때린 그 회사도 어 송 대표가 다른 회사 레일을 페루로 보냈네라는 걸 알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장 이름하고 저희 회사 이름이 그 수출 그 통관할 때. 아 통관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공개하나 봐요. 어 중국에서는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저 친구들 요즘 수출 많이 해라는 걸 중국은 아는군요. 네. 서로 경쟁사끼리 서로 다 자기네 경쟁사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어느 시장에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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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알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다른 공장하고 거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너 요즘에 다른 데 거 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그래서 아 이제 너희들이랑 안 하기로 했다. 사실은 이제 그 처음에 거래했던 공장이 레일도 뭐 가장 많이 만들고 규모도 가장 크고 주익도 가장 잘 짜여져 있는 회사였었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튕긴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가 먼저 나 서운하게 하지 않았냐.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바로 그 회사 사장이랑 해서 몇 명이 한 대여섯 명이서 바로 한국을 며칠 내로 들어왔었어요. 잘못했다고 하려고? 얘기해보자. 만나보자. 일단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친구들은 미스터 송이 필요하면 그런 식으로 직거래를 시도 안 하든가. 네. 직거래를 시도했으면 미스터 송이 그렇게 하더라도 받아들이든가. 네. 그럼 직거래는 직거래대로 하고 미스터 송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제품들은 또 열심히 팔아주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건 좀 욕심이 너무 많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그랬을 수 있죠. 자기네들이 몰래 연락하는 거를 제가 모르고 있겠구나라고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둘 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으려고 하려고. 네. 한번 저울질 한번 해봤을 수도 있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직접 팔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걸 뒤늦게 몇 달 사이에 깨달은 건 혹시 아닐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 미안하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바로 만났는데 처음에 저한테 오히려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왜 우리 제품 안 사고 다른 데 거 갔다가 파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니들이 먼저 우리 바이오 먼저 연락하지 않았느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는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면서 또 핑계를 대면서 잘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싫다. 그런 회사하고 하기 싫다. 금이 갔지. 네. 그래가지고 안 한다 그랬더니 계속 좀 잘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회사한테 독점권을 달라. 그 시장에 대해서는. 네. 그래가지고 사장이 바로 거기서 오케이 해가지고 계약서에 도장 찍고? 네. 계약서 바로 작성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공장이 페루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 독점으로 하기로 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10년 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제품? 네. 그 회사 제품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2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컨텐츠 그렇게 해주실 수있게 해줘야то подоб화가 많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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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knowledging 연주택 진짜 잘하는거ogie therein.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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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